신개념의 독서토론 돌봄 서비스 질문하는 아이 대표 김금선입니다. 이제는 단순 돌봄에서 넘어서야 합니다. 그냥 아이만 보완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귀한 아이의 한 시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하 선생님은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과 또는 창의성 그리고 힐링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물론 일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. 하하 선생님들의 경력단절에서 벗어난 활동과 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편안한 상황을 제공해주는 질문하는 아이 독서토론 돌봄 서비스야말로 미래의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시고 또 만족하시리라고 믿습니다.